안녕하세요. 하루영어 3문장 인사드립니다. 영상을 시작 이후에 소개 영상을 조금 늦게 올려드렸습니다. 저는 누구세요? 네, 후. 삼행시로 제가 인사를 드리려고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. 누구세요?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영어로 일을 하고 있고 늘 영어를 손을 놓을 수가 없는 숙제 같은 존재라서 이렇게 저도 공부할 겸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. 왜? 이건 뭔가요? 네, 제 경험상 습관처럼 조금씩 무언가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늘게 되더라고요. 하루영어 3문장을 이런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What? 제 채널이 좀 불편하죠? 어떻게 보면 불친절하고 또 재미도 없을 수 있고요. 해석 없이 영어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아무래도 좀 기존의 방식과는 좀 다르고 어색할 거예요. 하지만 해석을 생각을 너무 하지 마시고요. 익숙해지실 때까지 저와 함께 그냥 읽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선택한 문장은 제가 일하면서 충분히 업무상 쓰일 수 있는 표현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. 그래서 일상회화나 이건 몰랐지 이런 흥미로운 표현은 절대 아니고요. 비즈니스 영어나 생활 영어에서 범위를 조금 확대하실 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로 상상하고 이해하시는 색다른 하루 1분의 경험 저와 함께 해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